울진군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제11대 울진문화원장의 현 김성준 울진문화원장이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지난 25일 울진문화원 1층에서 치러진 울진문화원장 선거에서 김성준 원장은 울진문화원 전체 468명의 회원 가운데 총 유효 득표수 412표 중 259표를 득표해 62.8%의 높은 지지를 얻으며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김진문 후보는 총 유효 득표수 412표 중 37.1%인 153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로써 김성준 원장은 앞으로 2026년 3월 31일까지 4년간 더 울진문화원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이 부족한 점이 참 너무 많은 사람인데요. 다시 재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께서 크게 성원을 해주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울진문화원은 사실 내부적으로 보면 상당히 변화가 많고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우리 회원님들께서 아시고 더 크게 성장시키라는 그런 명령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울진문화원이 전국에서 최우수 문화원으로 이렇게 소문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선거를 한다는 자체가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어떤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거기간 내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문화원 성장에만 발전에만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날 재선에 성공한 김성준 원장은 이번 선거에서 전통문화 계승, 충신과 효자연료 제조명과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교육, 선진 문화원과 교류하여 격조 높은 문화 도입, 수익 사업을 발굴하여 회원들의 문화활동 예산 확대, 지역 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적극 돕고 실력자들을 발굴해 지원하고 문화교실 과목 확대, 해외문화 교류 사업 추진 등을 공약하며 회원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날 투표 현장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하여 체온 측정과 손소독, 마스크 착용에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질서 정연하게 투표장을 찾은 회원들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